아니 안 들어왔는데 아니 뭐지 하겠다, 뭐지 하겠다 Stop Celebration 아니 근데 왜 안 들어와? 아니 아무도 안 들어와 Come on, come on 왜 안 들어와? 마파라죠 3 2 1 아무도 안 아무도 못 봤으니까 Hello Long time no sleep Yeah, hi 다들 오랜만에 오랜만에 유 Hello Hello 아빠가발 Congratulations 갑자기 이래 갑자기 할 수 있지 야 갑자기 축하 갑자기 축하 야 갑축 우리 얼마만이지? 우리 마지막에 3월이라고 했어 어 좀 오래도 뭐 했을 때지? 아냐 아냐 5월이다 우리 4주년 때? 맞아 맞아 Hello Please make a heart for me Please make a heart for me Heart Heart Bea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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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I'm Mr. You guys New hair color? New hair color? No? 빠진 거 아니야? 원래 hair color 응 꽤 됐는데 필터 때문에 그런가? It's not her new hair color It's not her new hair color 오 근데 빨간 약간 빨간 그리고 검정 그 느낌이었다 응 실제로 보면 그 정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약간 적당히 아 댓글 멈췄어 멈춘 거야 이거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아 아 우리 멈췄어요? 멈췄다 멈췄다 아 멈췄네 껐다 다시켜야되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다는 말이 들리나 지금 어 오 와이파이 이슈 I'm sorry coming in the side 자 우리 오늘 뭐할까요 우리 오늘 그냥 수다 떨죠 무슨 주제로? 밸러스ço톱 공포말고ń 다 괜찮아요 벨러스 게임 places 좋아 여기 딱 T2명에다가 F 1명 있잖아요 언니 F야? Nhnn. IP? ISFJ가 F중에 제일 T예요 그러면 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네? 완전 나올 수 있어요 밸런스 게임은 내가 봤을 때 N이랑 S 차이야 아 T랑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는 진짜 못해 나도 잘 못해 뭐지? N이야? N이야? 지금 남아 N이야? 둘 다 S야? 나 F야 자 찾아보자 밸런스 게임 가짜예요 가짜예요 밸런스 게임 렛츠고 question please 밸런스 게임 질문 밸런스 게임 요즘에 재밌는 거 N, S라 쳐야 되나? 아니 그냥 밸런스 게임 질문 치면 돼? 개그우먼 언니들이래 아니요 근데 약간 저희가 아이돌이에요 나 웃기다 말 좋아해 아 그래? 웃긴 밸런스 게임 있다 웃긴 밸런스 좋다 놀랍게도 아이돌 아 근데 이건 제가 말해 Konni Konnichiwa Hi Konnichiwa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제가 질문이 어려워 Red Velvet or Black Forest Red Velvet or Black Forest Red Velvet 아니면 Black Forest Black Forest가 뭐야? 어? 몰라? 응 약간 체리 있는 아 초코랑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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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Velvet 나도 Red Velvet 아니 뭐 안 나오는데 응? 뭐 많은데? 안 나올 수 없는데? 이거 이거 음 그럼 Black Forest도 맛있겠다 Black Forest도 맛있겠다 어 검은숲이야? 네 검은숲 검은숲 어 맞아 검은숲 괜찮아 괜찮아 땡링링링링링링 구문아 한 라사 사기 오케이 I'm fine I'm fine 괜찮아 괜찮아 어 영어로 할 수 있네요 응? 영어로? 뭐래? 괜찮아래 It's okay It's okay It's live Do you have it in English? Okay Let's go Yeah We're going to 미국 미국 We're going to America soon So we should practice our English No? 저기요?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아니 아니 같이 찾아줄래? 왜 안 나와? 응?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뭔가 그런 뭔가 애매한 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 Give us something to Oh Oh Like question Like This or this This or that Let's go 그래 라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맞아 Banana milk vs strawberry milk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음 Banana milk 아 이거 흔들려서 어지럽고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 있지 밸런스 게임 많은데? 그 해외에도? 정말? 밸런스 게임 있을 때 약간 자주 인터뷰에서 데일리한 질문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 밸런스 게임 크리션 프리즈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음 나 찾아볼게 밸런스 게임 음 미 워레야 음 음 음 음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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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뭐라고? 미 미? 미 어? 아니 나한테 물어본 건데 나 아니면 언니야? 그럼 내 자신 아니면 언니야? 내 자신이지 첫 번째 평생 탄산 안 마시기 대 평생 과자 안 먹기 탄산 안 마시기 어떤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좋은 거라고 모르잖아 좋은 거라고 모르잖아 그게 나은 거? 나는 평생 탄산 안 먹기 는 게 낫다고 나는 과자 안 먹기 나도 과자 안 먹기 진짜로? 나는 탄산은 포기를 못 하겠어 나는 탄산은 한국에 한국 오기 전에 아예 거의 근데 이거 어렵다 이게 안 돼? 제일 흔한 거 이런 밸런스 게임 말고 어떤 별로 써 MBTI로 할 수 있는 아 MBTI로 할 수 있는 건 조금 어려워 근데 아 그래? 양치 안 하기, 샤워 안 하기 평생 평생 샤워 못 하고 양치만 해야 돼 아니면 평생 양치 못 하고 샤워만 해야 돼 샤워만 해야 돼 샤워만 해야 돼 왜냐면 샤워하면서도 물이 나오잖아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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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수로 몸 닦고 언제 끝나 되게 치수로 샤워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티라미수 케이 자 MBTI 질문 좀 찾아봐야겠다 티라미수 케이 약간 MBTI 상황별 그런 거 없나? MBTI별로 하면 조금 어려울 텐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 엄청 버전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연인분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 자 내가 말할게 오케이 어떤 대답을 할지 한 명씩 말해주세요 응 나 살쪘지 잘 모르겠네 나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왜왜왜왜 아니 아니잖아 아 뭐를 물어보는지 알겠다 근데 나라고 생각하지마 아 아니 언니가 나 살쪘지 나 살쪘지 않았거든요 나라고 생각하지마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지마 사람이 살쪘어 라고 물어봤을까요? 나는 진짜 살쪘지 진짜 쪘어? 진짜 쪘어? 예전보다 쪘어 나는 그럼 어 조금 내가 보통 근데 약간 그 사람이 근데 너무 약간 너무 약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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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으로 하는 거에 따라요 약간 나 살쪘어 이거랑 나 살쪘어? 이거랑 약간 차이인거야? 아니지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보는거는 나도 약간 느끼고 있는거지 그냥 살찌는게 나쁜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요 안돼 안돼 그런 대답 안돼 아 뭐야 어떻게 대답할거야 나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쪘으면 쪘다고 얘기하는데 응 너 살쪘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니까 좀 쪘으면 어 좀 하면서 나는 어디가 살쪘는지 얘기해줄거야 뭔가 전에 어 전애보다 살짝 팔뚝살이 살짝 약간 이러면서 나는 찐게 만약에 고민이다 그렇게 말해줘 이러면은 어 약간 팔뚝살 여기 좀 찐거 같은데 약간 이런 운동하면 잘 빠진다더라 같이 운동하러 갈래? 이렇게 나는 그런 스타일? 지탄뇨 흐지부지하게 애매하게 대답할거 같아 그치 지탄뇨 애매하게 애매하게 넘어갈거 같아 나는 같이 운동하자 아니면 그냥 어? 그래? 근데 잘 모르긴 해 보통 근데 맞지 않아? 맞아 아 잘 모르긴 해 근데 내가 아는거지? 근데 네가 뒤따가 봐도 알아 응 보여 그러면 그냥 어? 그래? 이렇게 그치 그치 할거 같아 오 sunset or sunrise I love sunset I like sunset too 왜냐면 어? 어? 이거 궁금하다 뭐? 영화 아니면 그 시리즈 아 나 무조건 영화 진짜?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응 드라마 같은거 드라마나? 응 드라마나? 한편에 안 끝나는거 응 근데 영화는 한편에 안 끝나는거 있잖아 아예 아 그럼 말고 그냥 시리즈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 약간 아 그런거 아니에요? 완전 그 영화? 응 나 영화 나 무조건 영화 저는 둘 다 좋은데 저는 시리즈를 잘 못보아요 굳이 고르자면은 아 요즘은 영화인거 같아요 나도 영화 아 그게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시리즈 음 영화 애니메이션이 말고 시리즈 애니메이션 나 시리즈를 진짜 못봐 뭔가 어 재밌겠다 해도 시리즈잖아? 그럼 좀 고민해 아 진짜? 이러면서 나는 시리즈면은 오히려 아 이거 나중에 봐야겠다 아 이거 이거 킵해놔야겠다 이런거 아 킵을 하는거야? 응 우와 잠깐만 불쇼하는 수담대 하모니카 부는 민지 예? 예? 저 저 약간 불쇼하는 수담면이 좀 궁금하긴 해요 한번 봐봐보고 싶긴 해요 불쇼하는 수담이? 어 뭔가 궁금해 궁금해 왜냐면 한국어용을 하잖아 그럼 뭔가 불쇼도 뭔가 이쁘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뭐죠 Are you guys practicing? Of course Yeah 우리 방금 전에도 연습하고 왔잖아 Yeah I'm so sweaty 자 또 있다 Me too 자 어떻게 대답하셨어 이것도 응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응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응 왜? 나는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 언니 N야 N이야? 우리가 S가도 아니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응 나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진짜 아무 생각 안 해 아니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응 지금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나 지금 아무 생각 안 해 볼게 진짜 아니 어 영희도 잘 할 것 같아 응 아무 생각 안 해 나 이거 그냥 지나간 생각이야 나한테는 별로 그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 어 우와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런 줄 나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영주가 나 진짜만 이제 방금 나 진짜 아무 생각 안 했어 우와 자 응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방금 아무 생각 안 했어 그런데 S랑 N이랑 제일 많이 다르긴 하다 응 많이 다르지 이러네 이런 거는 N인 게 나랑 누구지? 어 민지 언니랑 언니랑 끝 나머지 S 네 명 S 근데 민지도 뭔가 확화 N은 아닌 거 같아 그치? 뭔가 조금 완전 치워져 있네 N 아니지 조금 현실적이긴 해 그치? 완전 N인데? 그래? 그래도 언니보다 현실적이야 그 그거 F랑 T 얘기 아니야? 현실적이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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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 완전 상상력이 민지 언니 완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엄청 생각 많이 하잖아 그렇게 민지 언니 어 맞아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근데 아직 안 일어난 일이어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핸드폰이 여기 있어? 응 그러면 핸드폰이 있으면은 그냥 나는 그냥 핸드폰? 뭘까? 그냥 아이폰 13? 뭐 이거 두 개 인덕션 이거 두 개 있는데 뭐 괜찮을까? 이 정도인데 언니랑 민지 언니 같은 경우도 약간 아이폰 13인데 약간 이거는 어디서 사야 더 싸고 약간 근데 기능이 약간 이런데 약간 민지 언니 약간 이런 이건 없어 이건 개략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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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응 난 이거는 없어 약간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것저것 생각을 뭔가 나는 그런 그런 거 말고 나는 완전히 없는 일을 상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없는 거에 대한 상상 음 을 많이 하는 스타일 앤들이 상상 많이 하는 건가? 맞아 앤들이 약간 그런 거 같아 조금 마인드맵 같은 느낌? 동네 S는 조금 더 이렇게 일자고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는 느낌 동네 호러, 쏘리, 프리즈? No If they start like a horror story telling, I'm gonna go right away 다음에 언니랑 둘이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름이니까 공포탄집 8대 됐어, 우리 여름이잖아 8대 됐어, 나 쏘리 또 많이 쌓였단 말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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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업고 무대하기, 영주한테 업히고 무대하기 업히고! 모르세요 업히고, 업히고 나 할 수 없어 나 업 근데 연주는 가능하잖아 완전 나 삶 쪘어 나 업다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거야 근데 연주면 제발 많이 먹어 맞아 언니 나와서 나한테 많이 먹으라 제발 많이 먹어 맞아 맞아 영주 업고 티야 Are you tea? Are you tea? I'm tea T는 우리 T지 우리 T지 우리 T지 우리 T지 여기 F 영주야 새로운 공포영화 곧 나올거야 오? 뭐지? 기립박수 이게 우르르 나올 때가 됐어 아 하긴 그래서 이게 그래? 왜?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추워지잖아 여름이라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공포영화를 많이 개봉해 맞아 1번도 진짜? 더우니까 약간 추워지라고 왜 공포영화 오면 소름 끼치고 약간 소름 돋아 하잖아 그냥 추워줘? 추울 때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렇게 해서 여름에 공포영화 맞아 맞아 우리는 여름이면 공포영화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 TMI today TMI today 언니 이해 못하는 거 귀엽대 응? 누가 언니 약간 왜 여름에 공포영화하는 거 귀엽대 생각하는 거 귀엽대 그냥 이노데이션을 보시겠다 왜냐면 여름이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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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미우하기가 어려운 거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냥 종종 나와 공포영화 약간 우리나라 근데 좀 문화라면 문화인 것 같기도 해 일본 느낌 겨울이 있는 겨울이랑 여름이 있는 나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일본도 맞아 공포영화의 성지잖아 그치 그치 공포가 되게 잘 만들어 나 일본 공포 진짜 좋아해 입술 3개 없어봐 이거 음 아니 TMI 알려달래 아 맞다 TMI 아 TMI? 오늘 TMI가 뭐랬을까 오늘 레아 언니랑 레아 언니가 쇼핑하고 싶어서 뭐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 언니가 아무것도 안 사고 제가 많이 샀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어떤 가게에서 예뻐서 보고 있었대 직원분이 가방을 준거야 그래서 그냥 샀어 그냥 보고 있었던 거지 진짜 근데 직원분이 이거 담으라고 졌는데 그냥 사야될 것 같아서 그냥 샀어 거절 못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맞아요 나도 완전 거절 좋아하는 스타일 그럼 언니 어떻게 해야 돼? 어 안 살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살지 안 살지 몰라 왜냐면 옷이 예쁘니까 그치 아직 들고 있는 거야 그냥 들고 있어 근데 직원분이 이렇게 어 여기도 이거 쇼핑 그냥 그 뭐 있잖아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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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 졌는데 뭐가 사야될 것 같잖아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 만약에 해도 응 그럼 다시 둘러보다가 다시 너도 응 나 안에서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담고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맞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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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타일 오케이 나는 TMI 아 TMI 맞나? 어제 뭐? 숙소에서 사던 거? 아니 어제 연습 끝나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이제 끝나고 언니한테 아 언니가 지금 숙소 가자 해가지고 회전 들러서 이제 라면 먹고 어쩌다 이제 얘기를 막 했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 그래서 숙소 들어간 게 4시 반이었는데 수다를 떨다가 밖을 보니까 해가 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몇 시야? 이랬는데 8시 반이었어 대박이다 4시간동안 수다던 거 왔어 뭔 얘기 했어? 그게 진짜 끈 아 너 껴줘 아니지만 끊기지도 않았어 진짜 근데 우리 저거 무슨 얘기 했지 어제? 그게 정말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다 했어 웃긴 얘기 뭐 약간 진지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대시가 되는 거야? 응 8시 반이었어 그래서 언니 안 되겠다 언니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이러고 나 언니 갔다 왔어야 돼가지고 가야지 약닭반데 8시 반이었어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 재밌었지? 맞아 재밌었어 아주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예스 재밌다 좋았다 안 예뻐 빨리 어떻게 어 그러니까 스탈 스탈 라이트 탭? 탭? 오 뭐야 아 둘 다 좋긴 나 스탈 라이트 아 그래? 나는 스탈 라이트 아 스탈 라이트 지금 여름이니까 맞아 근데 탭도 좋아 탭도 좋아 음 약간 나는 내가 더 많이 듣는 거는 탭인 것 같아 음 언니 근데 그 머리 예뻤어 이 약간 땅머리 아니야? 그 그 뭐냐 그 그 그 그 그 탭 때 나 그 머리 되게 예뻤어 마음에 들었어 나 탭 때 나 머리 진짜 짧았을 때 맞아 금발 근데 잘 어울렸어 언니 진짜 진짜 턱 보다 위였어 내가 스탈 라이트 그 머리 길이였잖아 스탈 라이트? 어 나 스탈 라이트 머리 완전 여기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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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이렇게 짧은 게 맞아 그랬더니 나 탭 때 그랬어 언니가 여기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뭐지 남자들이 그 미는 거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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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라고 해 이거 그 아 그 면도기? 천독 면도기? 응 라고 하나? 명칭이 있긴 한데 그게 공식 명칭이 아닌 거 같아서 말을 못해 그거를 이제 뭐? 청으로 했어 맞아 나도 나도 대박 그래서 묶으면은 뒷머리가 진짜 요만해 이렇게 나있어 여기 동 뒷머리 여기 머리가 요만해 길이가 글만큼 짧으니까 근데 열심히 길렀다 머리를 지금은 저도 한 연주 정도? 비슷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드디어 내가 진짜 느린 거지 나도 느려 미쳐버리겠어요 마라탕 모아 떡볶이 아 잠깐만 나 마라 떡볶이 좋아하네 나도 마라 떡볶이 좋아하네 먹을까? 먹을까? 뭔지 어디 거지 알지? 거기 거 맛있어 근데 우리 딤섬 먹어야 돼? 아까 아니 TMI TMI2 아니 주우가 딤섬 안 먹어봤어요 어? 나 딤섬 안 먹어봤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열면 뜨거운 거 주안한 거 그거는 딤섬 중에 하나 아 다른 거야 네 언니 여러 개 있는지 몰랐네 딤섬은 딤섬은 이것저것 있어 아 그래? 시어마이도 있고 시어마이는 만두 같은 거 그렇지 그것도 딤섬이야? 샤올랑바 언니가 말한 거 그것도 있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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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딤섬을 아예 안 먹어봤는데 어? 진짜로? 응 안 먹어봤어 근데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실망했어 영주야 안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안 먹어봤지? 딤섬은 만두보다 맛있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당기는 거에 따라 맞아 그거 딱 해요 만두가 당길 때도 있고 맞아 가끔 있어 맞아 그래서 안 먹어봐서 다음 주에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나 요즘 만두 자주 만들어 먹었었어 만든다고? 피 그냥 피 사서 우와 아 그 일본에서는 안에는 그냥 고기랑 야채랑 서로 가지고 믹스해서 음 우리 우리 왜 우리 5분 뒤에 마무리 해야 된대요 어머어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 수다 더 떨어야 돼 할 말이 많아 새우 딤섬 아 맛있지 아니 아까 언니가 얘기했어 새우 딤섬이 새우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면서요 생각보다 아니 약간 많이 나는데 괜찮아 어울려 먹었어? 난 먹었지 왜냐면 언니랑 나랑 언니도 새우 못 먹지 그냥 새우는 안 먹지 나도 새우를 잘 못 먹어서 근데 언니가 괜찮대요 그래서 새우 딤섬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근데 디타는 진짜 모순인게 모순까지야 진짜 모순인데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근데 바나나 우유는 좋아해 막 좋아하진 않아 그냥 먹을 수 있어 바나나킥 바나나킥 먹은 적이 있나 언니?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막 땡기진 않아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니까 아니 식감이 없잖아 그 식감이 아 맞다 디타가 약간 좀 말랑랑랑랑 그런 거 끈적말랑 그 식감은 근데 아니야 바나나는 모르겠어 그냥 안 좋아해 그럴 수 있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어 응 그 식감은 그렇고 나도 나도 못 먹는 거 많으니까 그래? 나 완전 편식 심하잖아 파스타 그치? 파스타 나 냉면 못 먹지 비빔면 못 먹지 까르보나라고 크림 파스타 근데 이거는 못 먹는 거야 아니면 안 먹는 거야 둘 다 먹으면 뭐 알러지 그런 건 아닌데 엮해해 약간 그 맛이 조금 뭔가 안 맞아 나 수프도 그래서 잘 못 먹어 수프도 잘 못 먹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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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파스타는 없지 크림 파스타 빼고 먹지 어 그치 로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크림 스타일이 난 좋아하나 보다 느끼한 거 맞아 근데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느낌 뭐지 케이크 뭐 뭐지 과일? 과일에 디저트 단 거니까 나 그래서 생크림도 못 먹어 잘 아 단 거는 괜찮은가 느끼한 게 조금 나랑 안 맞는 건가 봐 난 느끼한 거 좋아 초콜릿 후라이드 치킨 초콜릿 라면이요? 잠깐만 초콜릿 후라이드 치킨이랑 근데 괜찮을 거 같아 초콜릿 후라이드 치킨 진짜로? 괜찮을 거 같지 않아? 그 가루로 약간 시즈닝 약간 돼 있는 거 같아 초콜릿 근데 그거 약간 단짠 느낌으로 괜찮은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안 먹을래 괜찮은 거 같아 초콜릿 라면은 좀 왜냐면 그 초코감자집 있잖아 맞아 맞아 초코감자집도 있지 그건 맛있잖아 로제파스타 로제파스타 잘 못 먹어요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컴온컴온 퀘스천 컴온컴온 컴온컴온 나를 보면 티랑이 속에 티랑이 속에 티랑이 속에 티랑이 속에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저희 연습하느라 다들 바쁘죠? 저희 항상 몇 번씩 맨날 거의 맨날 만나가지고 연습하고 진짜 오늘도 연습하고 맞아 오늘도 언니랑 저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 진짜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네요 맞아요 전 이제 4일 연속으로 걸프 지고 있어요 다들 취미생활 아 나는 체력이 안돼서 못해 집가면 잠들까봐 연습 끝나고 그냥 연습 끝나고 걸프가 집에 있다가 하는 거 맞지 이미 밖에 있을 때 가야 돼 맞아 맞아 나 최근에 거기 갔다왔어 어디 그 만화빵 만화빵 나 진짜 천국이던데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그 만화책 다다다다다다 엄청 많이 모여있는 서점 같은 데인데 그 뭐라고요? 처음으로 갔거든? 안 가봤었어 한 번도 대박이야 음식도 너무 맛있어 그럼 음식 봐라? 그 약간 그 PC방 느낌이야 아 PC방? 느낌 아니요 약간 만화카페인데 먹어야 돼 근데 시스템이 PC방 같아 그러면? 그치 먹을 것도 있고 그치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방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커튼 치고 들어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책 그냥 원하는 거 가져와서 먹어보면서 재밌어 진짜 하루 종일 만화 보고 있어 카페인데? 그런 거지 재밌었어 수우메우미 오케이 노! 왓? 헤어져요 지금 헤어져요 지금 노! 브레이크업 오 아임미스유걸스 아임미스유투 미투 왕미니트 알려주시네 어 안돼요 오늘 무엇을 먹어 뭐 먹을 거예요? 다들 음 나 오늘 아무 생각이 아직 없긴 한데 나 근데 오늘도 사실 매운 거 먹고 싶어 나도 마라 떡볶이 매운 거 진짜 좋아해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마라를 너무 좋아해 맛있어 맞아 저녁으로 응 What kind of Indonesian food do you like? 아아 I like everything with sambal 나 여전히 그 찹차이 아 스틸 찹차이 어떤 거지? 약간 샤브샤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될까나? 나도 먹겠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거 먹고 나는 반해가지고 오! 이런 음식이 맞아 그 다음날에 아 진짜? 응 호텔에서 먹었는데 우리 마무리해야 된대요 우리 마무리해야 된대요 으헤헤헤 조만간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하키스 See you soo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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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